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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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Of With 안 그래 여러분, 저희가 뭐뭐 구매할 수 있는지 상점을 한번 구경을 해보시고 게임을 진행할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가자. 야, 일단 밥을... 좀 사 볼까? 야, 한 잔 세. 아, 저기요, 잠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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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보자. 뭐 뭐 있어? 인디언 텐트. 인디언 텐트. 세트. 열 개. 열 개. 다이아, 열 개. 보급형 텐트 세트 다섯 개. 침낭 세 개. 냉장고 박스 하나. 럭키박스 다섯 개. 럭키박스는 뭐지? 럭키박스 안에 뭐가 있나 봐. 아, 랜덤이에요? 랜덤입니다. 럭키박스가 뭐가 랜덤이라고요? 럭키박스는 지금 있는 품목 중에 리프트 하나 들어있어요. 종이 나올 수도 있고, 안 종이 나올 수도 있고. 아, 그렇군요. 약간 뽑고 싶은데. 인생은 원래 알지? 럭키박스야. 나는 럭키박스에서 안 좋은 걸 뽑아본 적이 없어. 그래, 윤정아는 믿고 럭키박스 하는 거지. 일단 그럼 먹을 것도 보러 가볼까? 먹을 것도 보러 가보자. 접속 가보자. 다음에. 다음에 올게요. 나한테... 아까 거기 계셨던 분 아니야? 게임 같아, 게임 같아. 언제 가셨어요? 아까도 MPC 분. 왕서방? 장서방? 이런 거지.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언제 여기로. 처음 뵙겠습니다. 형, 여기 완전 바베큐 약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많네. 꽃등심 7개. 돼지고기 5개. 뭐야, 아까 어디 계셨어요? 뭐야. 다른 곳이야? 거기는 왕서방이라면 여긴 장서방. 장서방. 약간 이렇게? 야, 소고기가 무슨 텐트값이네. 야, 콩렛트 있네. 우와! 형! 이거 짜파구리 먹어왔어? 기생충 버전? 한우 채끝 이거 대박이다. 나 먹어봤거든? 진짜 대박이야. 기생충 버전? 야, 근데 이거 자, 우리가 어쨌든 저거 뭐냐. 텐트든 먹을 거든 게임을 그냥 잘하면 되는 거냐. 오케이. 게임 뭔데? 우리 지금 바로 뭘 해야 돼. 일단 저쪽으로 다시 가자. 가서 퀘스트가 뭔지 물어보자. 뭐야, 또 뭐가 생겼어. 완전 게임 장소 같아. 여기 아까 그분 또 계셨으면 웃겼을 텐데. 여기 마법 캠핑인데? 앉아있자, 우리는. 설명을 듣자, 계속. 오케이, 바로 게임 할까? 오케이, 그럼 조슈아가 한번 게임을 하나 뽑아와봐.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나 근데 지금은 긴장이 안 돼. 이게 뭔가 딱 시현이 돼야지 긴장이 될 것 같아. 지목 눈치 게임? 지목 눈치 게임? 지목 눈치 게임? 맞춰서요? 약간 제로 같은 거네요, 제로. 제로네. 제가 만약에 승관 그리고 세 명 하면 승관 씨 빼고 세 분이 일어나서. 세 명이. 우리 고유 번호로 가. 고유 번호. 고유 번호로 가. 1번부터 13번. 3명이면 1번부터 3번까지 일어나고. 만약에 쿱스는 제외였으면 2, 3, 4 이러면 돼.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쿱스 제외하면 3명, 2, 3, 4. 확실히 됐어? 예, 이해됐어. 계산이 빡셀 것 같은데? 이해됐어? 이렇게 너무 대놓고 짜도 되는 거야? 해야지, 이겨야지. 연습 게임이 없다고 해서 짜도 될 것 같아. 피디님께서 우리 고유 번호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니야. 우리 이게 현실적인 좋은 방법이야. 야, 우리 몇 년 차에 오랜만에 번호 쓰는데. 야, 서로 믿자. 파이팅! 갈까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원우, 셋. 원우,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일어나 그러네. 뭐야, 일어나. 일어나야지. 뭐야, 왜 안 일어나? 원우, 셋. 하나, 둘, 셋. 일어나 그러네. 왜 안 일어나? 형 무조건 일어나야 돼. 형 무조건 일어나야 돼. 실패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눈치로 간다고 해서. 아니, 그렇게 하긴 했잖아. 그 눈치. 아, 그걸로 간다고? 눈치가 없어, 눈치가. 니가 좋아. 야, 맞아. 니가 좋아. 니가 좋아. 두 번째 라운드 가볼게요. 네. 네. 딘규, 둘. 하나, 둘, 셋. 딘규, 둘. 하나, 둘, 셋.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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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러분. 자, 디엔척이 한 말이 있대요. 어려운 거 아니야. 진짜 안 어려운 거야. 아니, 자기 소자만 세면 돼. 1, 2, 3. 하자, 하자. 마지막이야. 우리 마지막 기회야. 여러분. 지금 멤버들 다 더위먹은 거 같거든요, 지금? 대단아, 할 수 있어. 응, 괜찮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파이팅! 딘규, 일곱.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일곱. 오케이. 두 번째. 버논, 일곱. 하나, 둘, 셋. 1, 2, 3, 4, 5, 6, 7. 준, 둘. 하나, 둘, 셋. 야. 준, 둘. 하나, 둘, 셋. 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좋냐. 느낌 좋다.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다음 게임 우지가 가서 누가 승관이 할래? 우지, 우지. 우지가 다음 게임 뽑을게요. 오케이, 우지. 다야 예쁘다. 야, 간만에 우리끼리 한 팀이다. 뭐가 좋을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뽑으면 돼. 아니, 나 도겸이 게임 뽑을. 내가 오늘 도겸이 티를 입었거든. 어. 그래서 도겸이 게임을 한번 가져가볼게. 좋아, 좋아. 아, 저 성공하니까 기분이 좋네. 이게 아무도 많아. 어, 역시. 띵. 어, 뭐야, 깜짝이야. 띵을 준 거야. 시작. 야, 안 되지. 이게 시작력 다. 야, 어렵다. 야, 도겸이 진짜 경주모 같은데. 근데. 스태. 스태. 어, 넌. 어, 넌. 어, 넌. 어, 넌. 어, 넌. 어, 넌.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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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놀랐고 보니까. 예, 놀랐어, 놀랐어. 놀랐어, 놀랐어. 놀랐어, 놀랐어. 1.1초, 4점. 도겸이 게임. 도겸이가 도겸이를 이겼다. 야, 도겸아. 다이아 받아봐. 오케이, 다이아. 아니, 아니. 이거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10개 드릴게요. 이거 5개 달려야지. 아니, 너 할 수 있어. 아니, 도전해보자. 재미있게. 묻고 더블로 가! 다이아! 이거 무조건 했다. 이거 무조건 했다. 무조건 했다. 내가 봤다. 내가 봤다. 내가 봤다. 내가 봤다. 아니, 감독이 표정이. 오케이, 묶고 더블. 묶고 더블. 묶고 더블. 아니, 내가 보기에는. 진짜 안 하잖아.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자, 세 번째. 세 번째 우리 누가 뽑을까? 그냥 찢으면 돼. 피부사. 우지 불면 돼. 우지 도와요. 형, 도레미파 솔로 하신다면 해줄 수 있어요? 됐어, 그럼 됐어, 됐어, 됐어. 잡는 게 다 봤는데? 그냥 아무거나 불어봐. 어? 아무거나 그냥 연주해봐. 도겸이 형, 뱀 댄스. 도겸이 형, 뱀이에요. 뱀 댄스 다이아 몇 개 주시면 안 돼요? 시작! 예쁘다! 예쁘다! 시작! 예쁘다! 예쁘다! 정답. 끝났다. 끝났다. 100초에 3문제여? 참. 정답. 와, 이거 안 돼. 여호가 안 돼.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네. 네넷 치킨! 이거 안 돼. 전화번호! 네. 네넷 치킨! 이거 뭐지? 이게 음계를 이걸로 만들기 어려워. 와 이거 어렵네. 아니 싸베리러 갈까? 떠내려가? 음. 글쎄! 14번의 춤! 다음 노래. 야야야 우리 킨. 이게 너무 와. 네 기억을 채워야 돼. 끝. 성공. 멋있다고. 이거 그냥 다이아 원래 퍼주려고 만든 게임이구나. 그냥. 스냅슛 갈까요? 스냅슛 갈래 몸으로 마련하고 갈래. 아 도대체 가자. 스냅슛 가자. 스냅슛. 우리가 재빠르게 움직여야 돼 그냥. 최대한 머리 내버려. 야 잡아도 움직이시니까 그냥 우리가 카메라 이쪽으로 재빠르게 던져야 돼. 그래 너무 카메라. 시작했어. 시작했어. 뒤로 와. 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위에 봐도 내가 있는 거지. 위에도 내가 있는 거지. 야 뭐야 뭐야 뭐야. 나 한 번. 나 한 번. 야. 야. 너무 위로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 야. 야. 한 번 했어. 한 번 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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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히해. 막히해. 블록킹을 계속해야 돼. 그러니까. 야. 야. 나 한 번. 나 한 번 나왔어. 후반부터 나왔어. 고맙습니다. 아니야. 한 번은 찍혔을 거야. 성공이죠? 실패하셨어요. 눈, 코, 입이 다 나오셔야 한 사람 인정입니다. 눈, 코, 입이 다 나와야 한 사람인데. 하나, 둘, 셋.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섯. 어? 다 나왔는데요? 다 나왔는데요? 다 나왔는데요? 다 나왔는데요? 너 다 나왔는데? 너 다 나왔는데? 뭐야? 너무나 다 나왔는데요? 원래? 야. 너무 잘 나왔네. 야. 뭐야. 다섯 명 나왔다면서. 정확히요. 잘린 거 빼고요. 하나, 둘. 원우, 디에이, 민규, 디노, 호시, 도경. 어머온, 콥스, 전화. 음향 강룡이 두 분까지. 이렇게 나왔어. 음향 강룡이 두 분까지 나오셔가지고. 진짜 이거 됐어. 어, 됐어, 됐어. 이거 카메라 인정을 해야 돼. 형, 우리 근데 지금 바이브가 너무 좋은데 그냥 가위바이브 다 가볼까? 가위바이브 한 번 가볼까? 지금 이 바이브면 가위바이브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가위바이브 갖고 올게. 오케이. 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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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 누가 할래? 민규 형. 아니야, 아니야, 너 앉아. 넌 아니야, 너는 아니야. 민규야 앉아. 아니야, 민규 형은 믿어봐. 믿어도 돼? 이런 안전가 해야 되는데. 아, 해! 민규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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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라 해야 되는데. 이중인격이네. 이 형, 이중인격이네. 아, 이거 한 번 해래. 민규야 해! 해! 이중인격이시네. 야, 그래도 타타인 사람 생긴 게 어디야?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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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괜찮아. 반성의 의자 뭔지 알지? 반성의 의자 저기 보고 앉아있어. 벽 보고 앉아있는 거. 벽 보고 앉아있어. 저희 잠시 한 5분만 이러고 있을게요. 민규 형은 카메라를 외면하고 있어. 네. 다음 게임을 할까요? 한 번 뭐 갈래요? 다음 뭐 갈까요? 몸으로 말해요 갈까? 몸으로 말해요. 랜덤 텔레파시 코끼리 돌기.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이번 주쟁은 상황이에요. 상황? 상황. 상황 좀 어려운데. 상황을. 오케이, 가장 어려운. 예를 들면 문장이 있어야 돼. 문장을 하나. 예를 들어. 그건 첫 번째 문제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은아, 은은아. 조금 욕심을 가지고 조금 다급한 생각을 하고 해야 돼. 와 너 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발이 찢었어. 뱃살이 찍혔다. 문팀? 허리? 허리. 문지방에, 문지만의 발태면 찍혔어. 문지방에 새끼방가락을 찍혔어 발톱 문지방에 새끼방가락을 찍혔어 발톱 문지방은 맞지? 문지방에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말했어 말했어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을 찝혔어 잘했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머리가 시려 머리가 띵 아이스크림 먹고 머리가 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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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먹고 두통 앉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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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샵샵 메이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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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좋아 오늘 부순 거야 얼굴이 잘생겼어 오늘 얼굴이 잘생겼어 오늘 얼굴이 잘생겼어 너무 귀찮아 잘했어 오늘 봤어요? 문지방이래 아니 나는 문지방이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들었어 근데 너무 맞히냐 이번엔 랜덤 텔레파시를 하죠 마지막으로 코끼리코 딱 재밌게 하고 오케이 오케이 그 submarine 뭘 멤버들만 맞히시면 성공 몇 분이 몇 명이에요? 첫 번째는 다 세븐틴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 세븐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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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번 해 볼까요? 이거 기회에 몇 번 있죠? 이것도 세 번. 이것도 세 번. 세 번? 고민한 적도 하죠. 서로 뽑지마자 진짜. 야 진짜 양심껏 하자. 진짜 여기 카메라 다 닿아주세요. 같이 산 세월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이게 팀워크가 발휘가 돼야 돼 이거. 이거 한 번에 사용하면 바로 나아주시는 거죠? 네네네 다음번에. 제시어 나갑니다. 첫 번째 제시어 승관! 승관 오케이! 오케이 승관. 와 이거 숨지로 오는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오히려 너무 쉬워서 좀 다를 수도 있어, 사람들끼리. 그런가? 너무 딥하게 생각하지 마. 오케이. 자, 정식합니다. 다섯 명. 정한. 한 명씩 들리지 못자. 승관. 저요? 저 세븐틴. 어? 세븐틴. 우지. 세븐틴이지. 오! 준. 세븐틴. 오! 마지막 한 명. 아, 잘 고르셔야 돼. 아닐 것 같은 사람으로. 아닐 것 같은 사람 잘 골라야 돼요. 인계. 응. 세븐틴! 세븐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오케이. 묶고 더블, 묶고 더블. 아니, 아니, 아니. 그냥, 그냥. 더블로? 오케이, 더블로? 아니야, 그냥, 그냥. 더블하지만 그냥 하자. 나 이번에 타짜 영화를 봤는데 명언이 뭔지 알아? 배팅할 때 인생을 걸어라. 오케이, 인생을 걸자. 우리 인생은 맞습니다. 야! 아, 너무. 너무, 너무. 전해놔. 전해놔. 너무, 너무. 아니야, 빨리 전달해 빨리. 이게 나중에 다 오디오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다 듣고 계시고. 말도 안 되는 거가 나왔는데 똑같이 하는 게 그게 웃긴가. 저 혹시 다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저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제시아 갈게요. 가을. 아, 가을이면 또 이거지. 아, 가을. 자, 이번에는 여섯 명 부를게요. 아, 많이 부른다. 여섯 명이야? 너무 많은데? 나중에 열세 명 부르는 거 아니야? 조슈아. 조슈아. 오우. 버논. 오! 오! 뭐야? 근데 나무. 디노. 어? 아, 저예요? 왜? 왜? 오! 왜, 왜, 왜? 원우? 우와! 아, 이게. 야, 너무 민망하다. 가을은 나무야. 가을 나무가 단풍 나무. 그냥 뭐 해도 다 나무 사기로 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저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어떻게 짜요? 저희가, 저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가을에 나무랑 추억이 많아서. 가을 하면 나무지. 가을에 나무랑 추억이 많아. 가을에 나무랑 추억이 많아. 가을에 나무를 걸어 갔었어요, 가을에. 가을에 나무를 걸어 갔었어. 호식. 야, 가을에 나무를 걸어 간 거. 야, 그때 가을에 나무를 걸어 간 거 기억 안 나? 기억나세요? 역시. 약간 이게 연습생 때 추억이. 맞아, 진짜. 중요해. 또 나무를 걸어 가고. 맞아, 맞아. 한 번 남았어요? 승관. 야, 이 씨. 제발. 야, 얘 그때 같이 갔었나? 망했어, 망했어. 왜 그랬다고? 나 승관이 안 갔는데, 사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 나 앞으로 안 갔어? 너 안 갔어? 승관아 너 믿는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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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괜찮아, 원망 안 해. 나는. 아니, 너 믿을게. 아, 원망 안 해, 원망 안 해. 진짜? 믿고 있어. 나 단풍이라고 했어. 실패! 얘 뭐야? 열심히 나오고 하는데. 얘 뭐야? 아니, 왜냐면 나는. 우리가 만약에 걸렸을 때. 나는 우리가 짱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너무, 너무 나를 이렇게. 다음 게임 갈까요? 마지막 게임 들고 올게. 자, 마지막 게임은 코끼리코 돌고 입니다. 아, 치는 게 아니라? 잡으면 돼요. 나 잡는 거 해도 돼. 그래, 너 해 잡는 거. 내가 도는 거 내가 잘해. 오케이. 그 다음에 너 이거 칠 수 있어? 어떻게 쳐? 아, 이렇게 치고 쿱스 한 대 전환하면 돼. 어. 명호 한 번 해. 명호 해. 이거는 몇 번이죠, 기회? 오케이. 세 번. 세 번이면, 세 번이면 가능해. 시작! 나 왜 이렇게 서있고 있냐. 아니 대단하다. 진짜. 몇 초 뒤에 치고 요즘 못 붙어. 우리 멤버에서 다행이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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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피디님 죄송한데 혹시 이거 게임을 살짝만 해 보셨어요? 오케이, 명호야. 다이아 받아. 다이아 주세요. 묵고 더블 안 할 거지? 오늘 제목이다, 오늘 일기 제목. 묵고 더블. 묵고 더블. 아, 그래요? 아, 요즘 이런 거구나. 저희는 이제 잃을 것이 없으니까 저희는 두 개 걸 테니까 다섯 개 거질래요? 네? 같은 게임으로. 두 개 걸 테니까 다섯 개를 걸로. 이거 저희가 두 개 걸 테니까 다섯 개. 제가 그런 게임을 왜 해요? 알았어요. 알겠어요. 하지 맙시다. 아니면 장기장 하나 보여드릴까요? 가희야 좀만 더 주실래요? 가희야 불라고 빨리 써? 아, 노래 하나 부를게요. 갑자기? 그냥 불러. 그냥 불러. 기분 내. 기분 내. 불러 왔는데. 진짜 궁금하다. 갑자기 노래 한대. BGM 틀어도? 태양을 피하는 방법? 잊지 말고 다시 잊지 말고 다시 지구가 오길 부착해. 갑자기? 헤어지면 가슴 아플 거라 생각해. 오! 잘해 잘해. 기다릴게 너를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은 인스트로 있어. 야, 민기와 너 탄 거 같은데? 진짜. 야, 민기와 너 탄 거 같은데? 진짜. 저희가 다이아가 9개가 남아있어요. 9개 대 9개를 걸고 가위바위보? 우와. 민규가 그냥 가위바위보에서 책임질까? 저희 민규 나갈게요. 왜냐면 민규 때문에 한 기회를 잃었잖아. 그러면 탓을 끝까지 탓을 하려면 그런 민규를 해야 돼. 그러면 아까 나도 망쳤잖아. 나랑 민규 형이 뭔가 수습을 할 수 있게 해줘. 그래, 그래. 민규야. 민규가 여기서 짐에 20개 남는 거거든? 우리 둘이랑 뭐 하는 거 하자. 우리 형 누나 두 분이랑 저희 두 분이랑 서바이벌로 하시죠. 어차피 50%니까 한 번에 최종 우승자 나올 때까지. 얘들아 믿지? 어, 믿어 믿어. 민규야 너 할 수 있어. I believe 저 눈에 맞겨. 저희 화이팅! 저희 화이팅! 그래 너네들이 똑같은 거 만들지 마. 너희들이 똑같은 거 만들지 마. too uhh 이거 봤어. 키바이 키바이 키바 ih워 스카이바이버! 스카이바이버! 나 아까 진짜 단풍 때문에 멤버들 나 진짜 째려보는데 나 진짜 나를 너무... 아 두둑해져 두둑해져 좋아 좋아 여러분 50개의 다이아를 모두 획득하셨습니다 상점 구경하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슬레이트 한번 맞출게요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네 오케이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 만나요 3 1 2 3 감사합니다.